언제나 누구나 무엇이든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해서 눌러봤습니다. 안녕 스튜디오 탈출 기분 우리 나중에 막 나중에 우리가 숙소에 일탈을 하면 지민이와 같이 한강에 가서 술 못 마시잖아 호나를 마시겠다고 뭔 소리야 뭔 생각만 하냐 지민이가 요즘 자만감에 빠졌어요 얘는 얘가 제인저 활동 때 형님 어서와 이런 방탄은 처음이지 아 왜 이렇게 못해 아 진짜 징 어서와 이런 방탄은 처음이지 방탄소년단을 또 찾아왔습니다 쩔어로 왔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어요 왔어 왔어 쇼 챔피언에서 저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아 이런 미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탄소년단에서 외모 1위를 담당하고 있는 지민입니다 제일 못생긴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절망 제이홉이에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막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어서와 이런 방탄은 처음이지 방탄의 곰시터틀 랩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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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의 절망의 아이콘 제이컵 오늘 무대 어떨 거 같아요 망할 거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마태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건들지 마라 가장 못생긴 진 진 진짜 못생긴 진짜 못생긴 야 진짜 어떻게 어떻게 베이글 담당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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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력 리더 어 리더에요 오늘? 야 리더네 리더라서 머리에 이상국 끼고 있나? 오늘 인사 잘해주실 거죠? 인사 잘해주세요 오늘 금리 리허설할 때 형이 둘 셋 해요 이거는 미션이 아니에요 네 뭔데요? 원래 당연한 건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비주얼 담당 지민 야 지민이 비주얼 담당이다 어? 턱선 오늘 비담이야 오늘 비담 턱선 살려줄게 와 얘들아 가자 그래서 이런 방탄은 처음이지 시작합니다 정국이요 이 형도 모습을 좀 보여줘요 약간 형이 건들기라고 날까나? 카메라 치워요 자 부디요 형들 원래 보통 그런 말 안하고 되게 너그럽잖아요 진짜 나 늦지 몰라잖아 절반이다 오늘 이렇게 힘드니 오늘 이렇게 힘드니 정국이 형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그래 오늘도 형답게 동생을 잘 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정국아 카메라 끈이 아니라고요? 안 그렇잖아요 말을 똑바로 들으라고 웃어? 카메라 라면 제대로 해 정국이요 정국이요 아 어쩜 잘하고 아 카메라 잡고 이상하다 잘생긴 거 필요해 잘생긴 거 필요해 뒤에 못생기봐 걸리잖아 형 형 카메라는 잘생긴 사람만 찍으라고 아니 못생긴 사람은 그럼 카메라도 나오면 안 찍냐? 그쵸 원래 보통으로 안 찍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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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담당 지민입니다 머리가 이렇지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절망의 아이콘 제이홉이에요 아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니 사람이 못생길 수도 있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오늘 방탄소년단의 쇼챔 망할 거야 오늘 무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마디 포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다 빡세게 해라 안무 누가 짠 거예요? 안무요? 그 해외 안무가가 형 형 형 형 춤이 어떤지 한번 말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춤은 이렇다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내 얼굴 같다 최악이죠 태어나서 이렇게 빠른 춤 처음 봤어요 방피니님 바로 또 방피니님 나오죠 파이팅 뭐라 못함 감사합니다 방피니님 우리 진영의 실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로서 좀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방탄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이 정상의 길 시작 우리 처음에 콘서트 해야 되는데 웬트 정리 좀 해주세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번 콘서트를 또 열었어요 우와 해외 투어인데요 말을 못해 헬로웨어 BTS 2015 아 잘하는데 앱솔리 아니 임마는 뭐 재미가 없어 내가 내가 잘생겼다는 게 더 귀엽다 재미가 없어 충분히 웃겨요 충분히 웃겨요? 아니 당신이 비글 슈가? 와 신난다 슈가 비글 언제까지 비얼 아 아 잘생겼다 오늘 무대에 대한 오늘 무대에 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뭔가요? 제 얼굴로 어 이번엔 보컬 몬스터 아 늙어서 아 마지막 저 경로당 가세요 경로당 아 리더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아 리더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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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아 아 아